야! 황금어침 될 수 있어! 진짜 있어! 와! 시부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유님들 드디어 테카니가 V.I.P. 아 V.I.P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 V.I.P가 되면 합성 튜닝 기업 파츠 확률 상승 V.I.P 선물 카드, 코인 카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받아올게요. 자 일단 V.I.P 받았구요. 먼저 V.I.P가 되면 코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코인 카드 이게 150코인을 주네요. 2700코인이 됐구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겁니다. V.I.P 선물해서 이제 아이템을 줘요. 잘 보세요. 프리미엄 풍선을 100개 주구요. 그 다음에 실버에서 프리미엄 배치 30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골드에서 무제한 카트마디를 하나 주고 프리미엄 배치포장 프로티넘 의상으로 오라를 주고 마지막 캐릭터 clarify 이의에에에에에에에 abo 캐릭터 콱콱콱콰 야 잠깐만 캐릭터 마지막으로 제발 마지막거 캐릭터 뜨길 제발 기호내는 무서운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쭐캐릭이 한개 2개 3개 4개 5 캡픽까지 5 6 7 8 9 로드마니까지 9 10 11 12 13 리바스키 13 여기에izar 45 46 47 48 49 야! 황금 황토 패치 있어! 진짜 있어! 와! C보래! 809야, 이거. 끝났어. 무조건 VIP 봐야 돼, 이건. 진짜 사람들도. 형들! 황금 황토 패치 있는데? 무조건 바꿔야지, 이거. 황금 황토 패치 바꾸겠습니다. 이게 왜 바꾸냐면, 여러분들. RP 루치 0에서 800입니다. 하트 캐릭 중에 제일 높아요. 와. 황금 황토 패치. 자, 황금 황토 패치 받을게요. 3, 2, 1. 황금 황토 패치! 웰컴 투 테카치! 찌! 자, 황금 황토 패치 받았고요. 와.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추가 랜덤 보너스 0에서 800. 그리고 추가 RP 랜덤 보너스 0에서 800입니다. 그냥 둘 다. 뭐 1등?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800이에요. 0에서 800. 물론 랜덤이지만, 둘 다. RP 루치 둘 다 0에서 8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황금 황토 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입니다. 뒤에 황토가 있죠. 야, 멋지. 야, 나 이제 무조건 황금 황토 배치다. 아, 존나 간지난데. 이거 7차 내놓자. 와, 시부래. 황금 황토 배치를. 자, 닉변 좀 할게요, 저. 저 닉네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더 명령님께 15개 있거든요. 푸페 황금망토 배치. 아, 글자가 안되나? 푸페 황금배치. 푸페 황금배치 갑니다. 푸페 황금망토 황금배치. 자, 푸페 황금배치. 하하하하. 아, 좋아요. 푸페 황금배치 좋아요. 아, 간지난다, 시부래. 아. 진짜 VIP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이거 루돌프 플라잉팻 있죠? 이거 0에서 200%예요. 플라잉팻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200%짜리 없거든요. 와, 황금망토 배치. ㅈㄴ 간지난다, 뒤에 망토. 야, 망토 뒤에 ㅈㄴ 간지나. 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 푸페가 그냥 이기든 지든 다 주잖아, 맞지? 와, 개꿀이네. 이기든 지든 다 주니까 개꿀이야, 진짜. 개꿀이네. 여러분들, 캐릭 먹었고, 고민하신 분들은 황금망토 배치 바꾸세요. 야, VIP 무조건 해야돼, 이거 진짜로. 형들, 제가 VIP 가는 이유 알겠죠? 무조건 VIP 가야돼요. 제가 하는 거 보고 VIP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질이죠. 퍼펙트 하든 안하든 0에서 800이야, 최대. 그니까 800 한번 터지면 진짜 대박 터지는거야. 와, 최고 루치랑 최고 RP도 한번 찍고 싶으면 피시방 나와가지고. 피시방 가야겠는데 진짜로. 황금망토 배치 드립감도 좋네요. 네. 400% 자, 얼마나 터지면 봅시다. 와, 5,080원. 와, 5,080원. 5,000 PC방 아닌데 PC방이었으면 만원이야, 무조건.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근데 방금 내가 봤을 때 안 터졌어. 황금망토. 와, 이제 루치모는 게 좋네. 황금망토 간지나지 않냐? 뒤에 망토. 형들, VIP 꼭 가세요. 될 수 있으면. 이왕, 이왕 할거면 VIP 해갖고 황금망토 배치 받아. 개꿀이야. 현재라면 VIP 돼요. 현재라면 VIP 돼. 야, 망토 돋나 멋있다, 망토. 자, 이번에 얼마나 터지나요? 나 무조건 이제 앞으로 황금망토 배치다. 와, 무조건 그냥 5,000원. 그냥 5,000원은 그냥 기본으로 주네. 와, 2등 2만점 터졌어, 미친. 대박이다. 근데 최고 루치랑 최고 RP를 찍으려면 PC방 가야될 것 같아, 미어갔어. PC방 가면 진짜 대박 터질걸? 와, 드립강은 괜찮은데, 배치. 배치는 원래 드립강은 좋은데 황금망토 배치도 괜찮네요, 드립강. 뭔가 슈퍼맨 생기고, 형. 앞으로 이제 황금망토 배치다, 나는. 그냥 배치 아니다. 배치 아니다. 오잉. 배틀모드 저 13만 터짐. 와, 휴신님 축하드려요. PC방 계셨죠, 근데. 13만 터진거. 와, 이번에 안 터지네요. 이번엔 아예 안 터졌어. 황금망토 배치 이거 일 안하는데, 이 새끼 이거. 어. 검은색이 간지나일 것 같아. 와,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딱 간지나네. 아, 존나 간지난다. 나 진짜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형들, 황금망토 배치 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 우리방 시청자수 500명, 1000명.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황금망토 배치, 진짜로. 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 결국은 태칸이가 뭐합니다. 이것도 간지나네. 흰색이 간지라고? 흰색. 흰색이 없네. 오오, 야 흰색 간지나네 그러네. 오오. 귀여워, 귀여워. 우리 팀 리타 좀 해주세요. 네. 얼마나 터질려나? 궁금하긴 하다, 황금망토 배치가. 이게 굉장히 많이 터지는 캐릭이라서.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우리 팀. 자, 과연 얼마나 터지나 봅시다. 자, 얼마나 터집니까? 자, 얼마나 터지나요? 400에다가. 400% 이벤트에다가. 400% 이벤트에다가. 2220원? 어, 2420원? 맘에 잔 BEAR. 하늘 쪽으로 다 터져야돼요. 아무튼, 맞아? 하늘 쪽으로 다 터져야돼요. 하늘 쪽으로 다 터져야돼요. 그의 하늘 쪽으로 다 터져야돼요. 0에서 800% 과연 터지나요? 과연 와 18,420원 야 PC방이었으면 얼마야 이거 와 대박이다 야 한금망토 배치 18,000 이것도 내가 봤을 때 800%는 안 터진 것 같은데 그치 자 아무튼 이 한금망토 배치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달에 그 요기 이번달 획득점수에서 이거 20만점을 돌파하면 VIP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VIP를 받으면 뭐 카트무제 변경권 카트무제 획득권이랑 그 다음에 뭐 캐리 무제 획득권 펜무제 획득권 오라 획득 무제권 뭐 이런걸로 랜덤으로 뜹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달 2월달에 28만점 치웠네요 현질 현질을 한 20만원 한거 같아요 현질을 현질로 거의 다 치운거 같아요 1 2 1 2 2 2 2 2 3 2 3 3 3